보기있나 보네 아 이뻐 야 니 달띵이다 달띵 이거 치울거야 놔둬까 영상에서 빼내게 낫지 아이 좋아 괜찮아 아니야 이뻐 찍혔네 좀 빨라도 여유있게 들려야 되는데 조급하게 들려가지고 약간 좀 누르면서 치면 어떨까 싶거든 내가 너무 굳어가지고 굳지 말아야지 카메라 카메라 돼가지고 굳는데 엄마 잘 나와야 되니까 잘 나와야 되니까 잘 나와야 되니까 중요한 사람이야 오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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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빨리 들어가 다시 하자 처음처럼 오올라 가만히 오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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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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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끝나갈 때 짖고 나갔어요. 우리가 빌려다노래.